방에 들어가면 미칠 것 같아요.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, 우리.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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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당신 믿겠어? 왜 당신이 나 사랑하는 줄 알겠어? 네, 거기 덕평이 420번지일 때 3천평인데요. 가격만 맞으면 내놓으려고요.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. 오늘 하루만 쳐 좀 도와주세요, 어머니. 여보, 무라미가 없어. 무라미가 방에 없어, 여보. 거기 지금 어딘데요? 우리 아들 어딨어요?